소미님 이상형이 뭐예요? 저 특수요. 와 진짜! 미친 생겨! 그냥 꽤 박스러니네 그냥 와! 아 형 잠시만 형 뭐 마셔? 네? 아니 뭐 소화제 같은 거야? 그거 방금 뭐야? 나 아파가지고. 아 진짜 도피까지 해버리고 진짜. 아 또 뭐 먹어? 조용히 막 이렇게 먹는게 봐. 자자자 여러분들 자 소주 다 올려놓으세요. 총알 다섯 발. 아니 근데 저것 좀 애매한데? 아 그거 다해서 1리터야 이게. 아니 다해서 1리터 누구 코에 붙여? 뭐 한 명 먹겠다는 거야 지금? 개수리아 1리터가 세 병인데 병신아. 숫자 못 세? 아니 그렇게 적어? 양이? 나 360이네? 아니 360밖에 안 해? 그냥 돈 거져버네 그냥 소주 회사들이. 중독. 5분에 한 번씩 따박따박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5분에 한 잔이요? 예. 못 먹겠으면은 저는 술진 허접입니다. 삼창 맺힌 다음에 무릎 꿇고 방종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허순놓기구요. 무릎까지 꿇어요? 예 무릎까지 꿇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등한테 꼴찌가 다 소원권 하나씩 줘야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다른 분들? 10분은 어때요 10분. 아니 잠깐만요 코 언니. 쫄리면 나가시려고요. 아까부터 왜 자꾸 하여자발언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말 심하게 하네? 하여자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줄 좆 봐. 들고 나가는 걸로. 아니 소미님 마이크 때문에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럼 말 좀 하세요! 예? 아 씨앗. 아니 저 새끼 취했냐고 씨앗. 오늘 술쌤 술짱. 그리고 혹시 남자친구 연애 친 있으면 dat jeelle에서 전화하지 마세요. 방송 키고. 언급 하지 마세요! 절대rese. 언급 하지 마세요. 아니면 지금 미리 말하세요 저 비밀 연애하고 있다고 그럼 봐주세요. 오빠 오빠 좀 조심해야 겠다! Buy a cdm 나? 소미님, 안주 안 시켰어요? 나 충북도 있는데 안주를 왜 먹어요? 추가 먹어야지. 아, 아, 자! 어이구, 야! 야! 안주를 왜? 난 니 마인드 맘에 들어. 자, 25분입니다. 오, 깜짝이야. 자, 지금부터 5분 타이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아, 건배 없이 넘기는 거 좀 아쉽네. 그럼 너가 해. 아, 시발. 따라간데이! 짠! 아, 마셔요. 그냥 없잖아, 시간이. 소미님. 에에! 아니, 뭐하세요? 시선이, 시선이 이상한 데가 있어. 아니, 투수들이랑 지금 오픈 카톡 중이어가지고. 투수들이랑 왜 오픈 카톡 하고 있냐고 지금 술 배틀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랑 소통을 해야지. 공개 연애 중이야. 아니, 뭘 공개 연애 중이야, 이 씨. 아니, 나 근데 코우니도 그렇고 최승이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말도 놓고 알고는 지내거든?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 안 친하단 말이야. 왜 알려, 얘? 어이, 뭐, 시발 친하게 들릴 수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오빠. 안 돼. 싫어. 너 내 스타일 아니야, 얘 찐들끼야. 너 내 스타일 아니야. 오빠, 모쏘도 아니잖아. 나 이제 모쏠라 아니야. 에잉? 작년에. 이 새끼 또 상상 연애했네, 그냥 거. 아, 시발 뭐. 이 새끼 또 상상 연애했네, 그냥 거. 고백 밝히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댓글에다가 이 새끼 상상 연애했네. 구라 치지 마라. 이지를 한다니까. 잠깐만요. 여러분들 5분 지났답니다. 자, 잠드세요. 어? 아니, 빡선대 5분? 야, 이거 빡선대 5분? 야, 이거 빡선대 5분? 야, 이거 빡선대 5분? 야, 이거 빡선대 5분? 아니, 소비님. 야, 너 뭐 시켰어, 쟤? 아, 그 뭐 안주 안 먹는다면서요. 제가 그랬나요? 와, 진짜. 와, 개얼마가 진짜. 와. 어, 자, 5분 지났다. 자, 잠드세요. 아니, 빈치를 5분 개빨리시라. 아니, 짠. 아, 근데 이거 태포 생각보다 되게 빠른다. 난 원래 항상 먹던 애던데? 야, 야. 너가? 이 정도 기존 아님? 아주 그냥 죽어버렸네. 저 형 진짜 술자리 가면은. 다들 짠할 때 이러고 쳐다보면서 안 마시고 슥 때려놔. 이게 실제로 보면 존나 꼴맞거든. 오빠 좀 내려놔. 술도 못 먹는 게 뭘 자꾸 술잔을 들어? 연애 해봤다 했잖아, 그럼. 작년에 해봤지? 작년에? 얼마나 했는데? 한 5, 6개월? 이게 내가 모쏠 아다 이미지가 너무 세게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고 진짜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진짜로 이제 모쏠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제는 그 이미지를 그냥 지웠어, 이제는. 호빈이 뭐해요? 호빈이 뭐해요? 호빈이 뭐해요? 호빈이 뭐해요? 뭐하세요, 도대체? 저저저. 아니, 우리가 얘기하라고, 이 씨. 아니. 호빈이! 호빈이! 흐엑! 리바이잖아, 참작에! น Laurie Woloo 진부 같지도 않아. 지금 오 distractions. 짠! 짠! 그러면 우리 각자 얘기할 수 있게 공파 이상형 뭐? 그거 알아? Eso. 연애를 하기 전에는 내 이상형의 기준이 ㅈ남알았어. 막 이마가 둥글고, 눈이 크고, 눈語니스는 있고, 잇몸에 머리가 크기이고, 돈 나는 건 다 있었거든. 연애를 한번 해보잖아. ㅈ boa 외로워! 그냥 씨발 이쁘면 될 것 같애 나 연애하고 싶어 하기 전에는 몰랐다가 맛보고라도 달라졌구나 나 연애하고 싶어 존나 외로워 씨발 예쁜분이 중요한거야? 아 뭐 중요하겠지 얼굴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예쁜 사람이 왜 너랑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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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님은 아 뭐지? 음 저는 건강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요? 그리고 롤 철리님도 어때요? 아니 너무 빡세잖아 그리고 외모는 서광준 닮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생긴건 서광준인데 롤도 챌린저야 씨발 일단 그사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다? 그냥 무조건 상위 0.00001% 부자 좀 이렐리아 잘하면 좋겠어 이렐리아 잘하고? 이렐리아 잘하면 멋있잖아요 그쵸? 혹시 그 옷소리세요? 아니 코님 두 티 어디에요? 저는 브런쥐요 형 브런쥐 다리가 아니겠지 형 브런쥐 다리가 아니겠지 형 브런쥐 유미유저야 유미유저 와이씨 양심 뒤진거 아냐? 아니 브런쥐 다리가 지금 소미님 이상이 뭐에요? 저 투수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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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친 애기야 와우 와우 진짜 와우 와우 박스령 그냥 꽤 박스령이네 그냥 와우 와우 와 진짜 우리 사골도 다 부서지겠어 그냥 저거지 저게 여캠이 맞지 지금 챌린저 남자친구 찾고있는 코은 동공지진행 동공지진행 저거였나? 저거였나? 아니 진짜 너만의 이상형 그런건 없어? 나는 진짜 어 너무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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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멈축했어 저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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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지금 머리가 띵했어 지금 야 나도 와 저렇게 해야 되는거구나 아니 저 진짜 착한 사람 나만 봐주는 사람이면 진짜 바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나한테 시간, 시간 이런 거 다 저한테 쓰는 사람 그럼 진짜 투수가 많네 맞네! 아니 전두기여 수많은 여캠들과의 사심이 아니다라는 합방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많이 만나고 또 이성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서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이상형 누구? 옛날에는 막 능력있고 진취적인 여성 어 나도 그랬는데 그랬거든요? 지금은 투수가 제일 좋아 아 이말려라! 아 왜 따라하려고? 아니 거기 어차피 가망도 없잖아 4.5%라며 야 저 5% 중에 한 명쯤은 걸리겠지 그냥 정득 전두기여 파이팅 말은 가던데 와 이게 여기 투수가 최고야 저도 투수여! 저도 투수여! 사랑해! 나랑 박혀져! 시발 그러면 저기 코온님이랑 소미님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궁금한 거나 그런 건 없어? 막 묻고 싶었던 거나 평소에 별로 안 궁금한 거? 야 이씨! 야 이씨! 우린 궁금해서 묻냐! 우린 궁금해서 묻냐고 이씨! 방송이잖아 방송이니까! 오케이 최솜 너부터 최솜 너부터 최솜 할말있대! 최솜이 할 수 있어 코온아 너 3개야? 3개? 3개야? 어 야 이씨! 장난치겠지! 아 들어봐! 아 들어봐! 코온아 너 11월이야? 어 아 1월이야 너가 먼저 해? 아 아 진짜 1진이라니까 아 구리가 1진이라그려 알겠어 이거 알려주면 저번에 빌려간 틴트 돌려주는 거지 코온이 코온이 코온이도 틴트 삥 뜯을 거 같아요 그니까 니 관상도 만만치 않아 진짜 비슷해요 솔직히 네? 오빠가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해명 좀 해줘 나 개 찐다 같다며 나 생긴 것만 이런 거 알잖아 아닌가? 난 모르겠는데 난 못생겼어 아 뭐 개 초딩이야? 아니 근데 그거 알아? 형 코온이가 형이랑 만나봤던 거 기억나? 귀여운다 응? 뭐 어딨어? 와 개세기 귀엽다고 못하는 것 봐 쓰레기 아 이 새끼 찍는다 이랬는데 설마 야 찍을 거 지스타 연말 파티 2파이버거든 이 새끼 고른다 본다 파티 뭔 파티요 네? 무슨 파티 그 스트리머들이 모인 파티였어요 아 그니까 무슨 파티 그 소미도 갔어 근데 맞아 나 나 코온이 갔어 그래서 코온이랑 처음 갔잖아 맞아 그때 처음 보고 말 놓은 건데 맞아 맞아 미단이가 초대해줬어 맞아 맞아 미단이가 초대해줬어 미단이 주최 파티 미단이 주최 파티 저 혹시 뭐 실수 안했나요? 했죠 아 그 자리에 예? 또 골목된 거 같지 뭐 골목을 왜 내 거야 실수했어요 제가? 뭐 뭐했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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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히트 안해지 말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했어 좀 묘한데 묘한 디트로 바라봤어요 멜을? 네? 너 뭐하는 소리야 이 빨리 와 진짜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진짜 너 우리 여동생 건드리려고 그랬어? 이거래 뭐하는 소리 하지 마 살짝 멜로든갈? 뭘 멜로든 칼이야 마라가 기억도 안했는데 뭐 멜로든 칼이야 아이씨 짜잔 와 아니 5분 왜 이렇게 빨라? 짠 소은아 소은아 어? 너 술병 한 번만 들어줘 술.. 술병 한 번만? 와 일치 행동 와 일치 행동 너 미안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최선 아니 최선 너 들어봐 최선 들어봐 최선인데? 아니 들어봐 아니 들어보라고 야 왜? 아니 쫀득이형 분명히 시작할 때 말했지 한 명이라도 한 병 맞을 때 나머지는 다 원샷 때린다고 다 한 명이라도 다 먹으면 원샷이야 나 약속한 거야 이거는 아 근데 쟤 틴트로 존나 찌를 것 같아 존나 무서워 그니까 이제 급식실에 한번 돌아봐 그리고 화못네 왼주암 부르잖아? 바로 문데남한테 전화 오빠 어우 쫀득이 알아? 아니 걔가 진짜 하면서 눈물 한 방울 뚝 그러면 이제 바로 네 명 출동 솜써 콜 그래서 어? 한 명 핀다 저 사람 한 명 물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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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맞담 맞담 하자 맞담 닌 비타 스피잖아요 아 뭘 맞담이야 이 씨 뭘 싹틱 가지고 맞담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냐고 있어 지랄 스틱 진짜 아 진짜 어우 최소 너는 연초 안 가져가도 돼? 뭔 소리야 담배 안 피는데 공중만 하지마 너 존나 마렵잖아 지금 뭔 소리야 오늘 잘 참으시네 오늘 화장실 안 가는 거 보니까 그니까 이따가 형 알지 10분 대 최소 화장실 아 금단 현상 아 저 화장실 좀 아 그쪽 방들로 저희 최소 분들 보낼게요 아니 아니 왜 아니 잠시만요 왜요 근데 아니 쿠팡님 쌀병 들어보세요 하나 200ml니까 저는 400ml 다 마셔간대요 뭐요 최소 씨 뭐요 안되겠다 기다리세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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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나 그러시면 제가 싹 다 보낼게요 저는 두 병 저도 페트병 두 개씩 클리어 들어오세요 코님 다 먹었어요? 네 들어보세요 그거 그냥 병나마 하세요 봐봐 당신 종이컵으로 가려가지고 그냥 깔짝깔짝 마실 때부터 하러 봤어 그냥 아니 그때 그 멜로 눈깔 어디 갔어요 뭘 멜로 눈깔 한 적이 없는데 뭘 멜로 눈깔이야 아이씨 근데 그윽하게 쳐다보셨잖아요 안 쳐다봤다고요 아니 아 죄송해요 미션한다 죄송해요 미션한다 야 너 뭐해 진짜 어이가 날 좀 안 한다고 왜 혼자 미션하냐고 계속 아 너 뭐하냐고 갑자기 술 마시다가 미션하는거 아닌데요 그냥 하는건데 와 역시 팍스 진짜 개박스다 그냥 어 우산 미션 맞네 맞잖아 미션 어 배꼽 행동 배꼽 행동 제 배꼽이야? 제 배꼽은 왜 준석이 형 가자 아니 제가 더 벗겨 버려드릴게요 아 더러워 이제 10분으로 늘리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아니 힘들면 코오나 힘들어? 아니 아니 아닌데 아니 코오나 쫄려? 뭘 코오나 말해 근데 소미가 취할까봐 걱정돼서 아 코오나 쫄려? 우와 이치낸 돈 다만 으아 아 아니 Mhm 아 그 예 아 넉 그거 예 은 오 오 오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